안녕하십니까. 광주일고 나온 백진수입니다. 집에 형이 있어가지고 너무 안 되면 좀 그럴까 봐 집 앞에서 혼자 보고 있었습니다. 집까지 달려갔습니다. 그냥 좋아했습니다. 재구 좋고 경기 운영 괜찮습니다. 형들한테 많이 물어봐서 폼적으로 고칠 거 고치고 운동적으로 형들한테 다 배우고 싶습니다. 잘 다가가지 못하는데 친해지면 좀 말 많고 좀 자신 있게 던지고 선발할 땐 맞춰 잡는 것 같습니다. KT의 강백호 선수 잘 치고 힘이 좋으셔가지고 한번 승부해보고 싶습니다. 정찬호 선배님. 고등학교랑 뭔가 느낌 다르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지만 지금은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. 친구들이랑은 다 친해졌고 성문이 형이 제일 잘 챙겨주세요. 먼저 다가와주시고 말 잘 걸어주세요. 2022년 시즌 목표는 1군 올라가서 오래 있는 게 목표고 장기적인 목표는 5선 발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. 191cm입니다. 96입니다. 290 A형입니다. 전란도 광주 나갈친 지킬 수인데 뜻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. 별명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취미 스포츠적으로 그냥 그런 거 당구 볼링 그런 걸 좋아합니다. 볼링 최고 257일까지 좋아합니다. 검정색이나 흰색 고기류 소고기 과일은 다 좋아합니다. 가리는 게 없어요. 우유. 바나나 우유나 우유도 가리지 않고 없어요. 방 안에 혼자 들어가서 핸드폰 보면서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나가서 친구들 만나던 것 속의 장점 활발한 것 단점은 처음에 너무 다가가지 못하고 소심해가지고 친해기 전까지 좀 소심해 아싸 중간 그거는 아직 한 번 다 해봤습니다. 딱히 없고 좀 이 간다고는 많이 들어봤습니다. 루틴은 그냥 공 하나 던질 때마다 던지고 나서 모자 벗고 다시 쓰고 그게 루틴 같습니다. 버릇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미국 가볼 수 없습니다. 친구 3명 들어가겠습니다. 영화 영화는 액션이라 그런 거 다 좋아하고 드라마는 진짜 잘 안 봐가지고 아이유씨 사랑은 늘 도망가 나이처럼 헤어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래요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 일단 키움이란 좋은 팀에 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